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시 들으십시오. 정도 22번 봄에 안경을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봄에 안경을 샀어요. 23번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24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세탁기입니다. 2. 텔레비전입니다. 3. 컴퓨터입니다. 4. 냉장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26번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야구장입니다. 2. 축구장입니다. 3. 농구장입니다. 4. 볼링장입니다. 2. stain 4. 훈련입니다. 6번 4. 세븐입니다. 4번 5번 6번 8번 볼링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2.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3.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4.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2.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3.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4.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삽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자루 있습니다. 2. 일곱 켤레 있습니다. 3. 아홉 자루 있습니다. 4. 아홉 켤레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삽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자루 있습니다. 2. 일곱 켤레 있습니다. 3. 아홉 자루 있습니다. 4. 아홉 켤레 있습니다. 29번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 층에 있습니다. 4. 약국 아래 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4. 약국 아래 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5.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벌써 비료를 뿌려요? 1. 모종을 잘 심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2. 모종을 잘 심을 거예요. 2.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뿌려야 해요. 3.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뿌려야 해요. 3. 오늘은 비료를 뿌려야겠어요. 4. 내일 쓸 비료를 챙겨 둘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5.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5. 벌써 비료를 뿌려요? 5. 모종을 잘 심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5. 모종을 잘 심을 건데 5.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뿌려야 해요. 6.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뿌려야 해요. 6. 오늘은 비료를 뿌려야겠어요. 7. 내일 쓸 비료를 챙겨 둘게요. 7. 내일 쓸 비료를 챙겨 둘게요. 7. 아무리 찾아도 망치가 없는데 망치 못 봤어요? 7. 공구함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7. 망치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8. 벽에 구멍을 조금 뚫으려고요. 9.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9. 다시 들으십시오. 10. 아무리 찾아도 망치가 없는데 망치 못 봤어요? 10. 공구함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10. 망치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10. 벽에 구멍에 구멍을 조금 뚫으려고요. 10.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10. 여행은 몇 방 며칠로 갈 거예요? 1. 호텔을 예약했어요. 2. 3일 후에 출발하려고 해요. 3. 당일로 갔다 올 거예요. 4. 9월이나 10월에 갈 계획이에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은 몇 방 며칠로 갈 거예요? 1. 호텔을 예약했어요. 2. 3일 후에 출발하려고 해요. 3. 당일로 갔다 올 거예요. 4. 9월이나 10월에 갈 계획이에요. 33번 우리 오늘 점심 나가서 먹을까요? 1. 아주 맛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네요. 2. 맞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3. 좋아요. 우리 다음에는 같이 먹어요. 4. 오후에 일이 많아요. 5. 그냥 식혀 먹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우리 오늘 점심 나가서 먹을까요? 1. 아주 맛있어요. 5. 요리를 정말 잘하네요. 6. 맞아요. 맞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3. 좋아요. 우리 다음에는 같이 먹어요. 4. 오후에 일이 많아요. 그냥 식혀 먹어요. 5.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저는 요즘 집 앞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워요. 1. 다음 주에 친구들과 태권도를 할 거예요. 2.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같이 배워요. 3. 저는 태권도를 할 수 없어요. 4. 태권도를 오래 하면 다리가 아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요즘 집 앞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워요. 1. 다음 주에 친구들과 태권도를 할 거예요. 2.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같이 배워요. 3. 저는 태권도를 할 수 없어요. 4. 태권도를 오래 하면 다리가 아파요. 5. 태권도를 호흡하고 싶어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가구 공장이지요? 혹시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1. 아니요. 저희 공장에서는 주말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 2. 아니요, 지금은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배정받을 수 없어요. 3. 네, 그럼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세요. 4. 네, 가구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거기 가구 공장이지요? 혹시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1. 아니요, 저희 공장에서는 주말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 2. 아니요, 지금은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배정받을 수 없어요. 3. 네, 그럼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세요. 4. 네, 가구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수피카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에요. 팝콘과 음료수를 좀 살까요? 그래요. 영화 보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팝콘과 음료수를 좀 살까요? 그래요. 영화 보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여기에 오면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여기에 오면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이번에 바꾼 사료가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사료보다 좋다고 해서 값이 비싸도 사 왔는데요. 그런데 배도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찼어요.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바꾼 사료가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사료보다 좋다고 해서 값이 비싸도 사 왔는데요. 그런데 배도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찼어요.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요. 40번 자, 이제 근해식 안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네, 벨트식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모를 써야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어제 새로 받은 안전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발에 안 맞는 것을 신으면 안 되니까 잘 맞는 것으로 바꿔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근해식 안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네, 벨트식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모를 써야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어제 새로 받은 안전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발에 안 맞는 것을 신으면 안 되니까 잘 맞는 것으로 바꿔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